서로의 사랑을 얻으시면 됩니다. 좀 껴안아 주세요. 아마 안 하세요. 손 잡는 거로 조용히 하세요. 저희가 안 볼 테니까 안아주시기도 하고 다 해주세요. 여자친구야? 진짜 악마야. 저 표정 봤어 방금? 진짜 토마트 잘 보여야 돼. 형 사진첩 지금 어? 형 사진첩 까발린다. 오케이 오케이. 조용히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조용히 하겠습니다. 그만할게요. 여러분 완성한 곡이고요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맥주였습니다. 자 우리 아쉬웠는데 아쉬웠게 뭐라고요? 너무 잠깐 시작해. 마침 한번 시작해. 잘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